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4일날 9급 군무원시험 해설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1번 보겠습니다. 1번. 죄형법정주의. 늘 첫 번째 나오는 문제죠.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 그래서 형벌은 소급하면 안 되는데 판례는 소급이 가능하다 불안하다. 가능하다 그랬죠. 왜요? 판례는 법이 아니라 법의 해석이에요. 소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 당시에 판례에서 처벌 대상이 않는 걸 재판 시 해석을 달리해서 소급해서 처벌하는 거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죠. 1번 틀렸네. 자, 자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자수. 자수는 뭐예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범죄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범인에게 발각된 후에 갔어요. 자발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자수했어요. 그럼 자수의 아니야? 자수죠. 그래서 스스로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발각 전에 자수한 것은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를 한정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이죠. 위반. 그렇죠? 틀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죄형 법정지라는 게 뭐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그래서 판매. 판매하고 수요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뭐 아무리 누가 봐도 초등학생도 알죠? 판매는 뭐예요? 돈 받고 파는 거고. 이거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판매에 수요가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 들어간다고 봅니다. 판사가. 왜요? 법조문에 써 있어요. 이 법에. 이 법에 보면. 약사법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뭐뭐뭐뭐. 수요도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암기해야 되죠. 사실. 제형 법정지 위반이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 항공기 항로 변경죄죠. 그 땅콩 휴양 사건이죠. 이 항로는 육상 이동 경로.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제형 법정지 위반입니다. 맞아요. 반한다. 위반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번 정도는 뭐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추라고 준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2번이 약간 어려워요. 이게 이제 좀 문제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겁니다. 옳은 건데. 특별히 중환재가 되는 사실이 인식하지 못한 죄는 중환재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15조 1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내용보다는 이걸 공부했어요. 보통살인죄의 고의로 존속살인죄를 저지르면 존속살인죄를 저지르면 15조 1항이 적용돼서 보통살인죄를 처벌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럼 봅시다. 이제 이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성요건이 다른 것끼리 착오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살인죄하고 존속살인죄는 구성요건이 다르죠. 그러니까 추상적 사실의 착오예요. 그 다음에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경하죠. 경애. 그래서 맞네요. 15조 1항은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아주 좀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렇게 단순하게 되던 걸 좀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 거는 기억이죠? 그럼 뭐 답이 뻔하네. 그렇죠? 오른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네. 그럼 니은인지 니을이지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놓아둔 농약 한 포를 숭룡을 A에 장려가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 갑이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이 숭룡이 B가 잘못 마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뭐예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 문제풀이 들으시면 안 되고 기본반 하셔야 되고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이거는 뭐예요? 방법의 착오예요. 방구죠. 방구. 그럼 판례에 의하면 여기 있는 고의를 끌고 합니다. B에 대한 살인죄 고의 인정한다. 맞네. 그럼 답은 1번이네. 1번. 1번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 부합설. 자, 구체적 부합설이 갑이 A를 쏠려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았어요. 이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방법의 착오예요.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은 여기 못 끌고 갑니다. 못 끌고 가요. 그래서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 경험이 되죠. B에 대한 살인죄고 인정한다면 틀렸고 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물을 수수했어요. 여러분, 뇌물죄는 누구만 돼? 공무원. 그런데 공무원 아닌 놈이 받았어요. 그럼 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불륭범이에요. 불륭범 나올 수가 없어요. 과실범이 아니라 X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아, 문제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문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건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서가 이래서 필요한 거죠. 자, 3번 괄호 안에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게 어떤 거예요? 이제 비료 회사로부터 비료를 사갖고 농부들이 비료를 뿌렸는데 다 죽은 거야. 사과묘목이. 그거 얼마에 열받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농사라는 게 1년 내내 비료 뿌려갖고 그냥 사과묘목 다 키운 거잖아. 그런데 다 죽어버리니까 비료가. 그렇죠? 크라고 줬더니 그 열받으니까 회사에 가서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지. 야, 너 때문에 했으니까 손해배상. 그쳐라. 그럼 걔네가 순순히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좀 욕솔도 하겠죠. 야, 이 새끼야. 지금 내놓으라고. 야!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갖고 공갈죄로 처벌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걸 처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한마디도 못하지.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2번 볼까요? 자, 사기꾼이 A라고 쳐보세요. 이놈이 이제 B를 사기치는 거예요. 피해자. 그런데 C라는 놈이 예금 계좌를 만들어서 얘를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얘한테 양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알았다 그러면 사기 방조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로 돈을 보내니까 아, 이 계좌를 보냈겠죠? 그런데 이걸 띄워 먹은 거야. 그럼 이게 작물취득제가 되냐? 여러분, 작물취득제가 되려면 어떻게 A하고 B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의 돈을 얘가 그 작물을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작물취득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 남의 전기를 갖다 쓰면 그것도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그렇죠? 남의 전기를 갖다 써도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인도 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게 경매가 돼서 만약에 A가 살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요. B 그런데 이게 넘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전기 코드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걸 계속 쓴 거니까 이거 어떤 절도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기존에 쓰고 있던 거 그대로인 거니까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강도가 뭐야? 절도가 체포를 면탈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럼 특수강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수강도는 세 가지가 특수강도입니다. 야간 주거친익 강도, 흉기후대, 2인 이상 합동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때렸어요. 그럼 이게 중강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강도에 준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흉기후대하면 뭐예요? 중강도가 돼서 흉기후대했으니까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은 4번이죠. 이건 뭐 늘 나오는 문제고 부자기범 부자기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법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부자기범의 가장 핵심이죠. 즉 뭐냐면 요구하면 자기의무가 있는데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게 부자기범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무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죠. 그렇죠? 법에서 하라는데 안 했을 때 그게 부자기범이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자 도로교통법 50조 1항 규정된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 신고의무가 있죠? 이거는 교통사고가 적법이든 위법이든 다 신고의무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자 원래는 우리가 선행행위 먼저한 행위로 자기의무가 생기려면 이 선행위가 위법이어야 돼요. 적법한 선행행위이면 구호의무가 없어요. 자기의무가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논점이 되는 건 뭐냐면 교통사고를 발생했잖아요. 선행위가 있어요. 근데 선행위가 규칙사유가 없다는 건 뭐야? 적법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도 자기의무가 있느냐? 그럼 원래는 없어야 돼. 하지만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거 뭐냐면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점을 방아치상치예요. 현주건점을 방아치상치예요. 제명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얘가 담배 피다가 잘못 끈 거죠. 그래가지고 과실 중대한 과실로 화재 발생이 난 거예요. 화재가 됐는데 모텔 빠져나오면서 투숙객이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 죽었겠죠. 그럼 이거 처벌할 수 있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자기범이 있고 부작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찍어서 사람을 살해한 거야. 이게 자기범이죠. 그럼 얘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옛날의 학설이 만약에 앞에 행위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찍었으면 얘 안 죽었죠. 그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도끼 때문에. 그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따지는 거고 부작위에 보면 어떻게 따지냐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안아서 사람들이 사상을 입었다. 지금 이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하는 거야. 알려줬다면 알려줬다면 얘가 안 죽었어. 그럼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화제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알려줬더라도 결과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 사실관계를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 그냥 판례 외우는 거죠. 판례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보겠습니다. 진정부자기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자 부자기범이 있어요. 그렇죠? 부자기범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원리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법에는 금지 규정이 있고 요구 규정이 있어요. 하지 마라 뭐 뭐 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는 애가 있어요. 요걸 자기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걸 자기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에서 해라 근데 안 한 애가 있어요. 요게 부자기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자기범은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거고 부자기범은 요구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있냐면 부자기로 원래 부자기범은 요구 규정을 위반했는데 부자기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애가 있어요. 침범하는 애가 있어요. 요게 부진정 부자기예요. 요구 규정을 위반한 게 진정 부자기 우리 배웠죠? 처음에 기본반에서 요건 기본을 잘 잡으셔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냐 그러면 진정 부자기하고 부진정 부자기는 법조문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법조문 요구 규정으로 돼 있냐 금지 규정으로 돼 있냐 요구 규정으로 위반하면 진정 부자기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부진정 부자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해라. 그래서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요구했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진정 부자기죠. 맞네요. 4번 소방대원이 화재가 난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불길이 너무 강해서 구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부자기업이 됩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죄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A가 A가 서울에 있는데 A의 아들이 부산에 빠졌어요. 핸드폰을 네 아들이 빠졌어. 구해줄 수 있나요?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가능성이 없던 부자기업이 성립하지 안 난다. 됐습니다. 그러면 답은 결국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 2번 2번이 답이네요. 자 5번 정당강의 이거 얘기했었죠?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과의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의의 강요하니까 격분해서 복부질러서 사망했어요. 이거 판례가 정당강의 인정 안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칼을 미리 숨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싸움은 정당강의가 안 돼요. 왜요? 서로 공격하는 거잖아. 정당강의는 방어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공격하는 거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물 동물은 여러분 정당강의는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만 돼요. 즉 무슨 뜻이야?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는 인간의 행위가 돼야 돼요. 동물의 경우는 정당강의가 안 돼요. 단 주인이 시켰으면 몰라요. 주인이 시켰으면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주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경욱이 타고 아저씨가 하면서 사냥개 6마리 풀어놨고 6마리가 그냥 모녀한테 달려져서 물었더만.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애완견 키운 분들이 운명죠. 그렇죠? 우리 우리 집 옆집도 그 진돗개 예쁘게 잘생긴 진돗개를 풀어놓는다 그러잖아요. 밤에 약간 겁나요. 그렇죠? 그 주인을 한번 물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썰렁한 농담했는데 좀 웃고 너무 경직대서 하지 마시고 공부를 즐겁게 자 여러분 원래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인한테요. 개인적 법인만 그런데 국가가 소유하는 물건 건물이나 물건을 방어하거나 절도 절도 이럴 때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야 없어요? 있습니다. 개인적 법인. 이건 약간 방화는 약간 걸리죠. 방화 이건 약간 걸리는데 손계로 봐야 돼요. 손계로 여기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 원래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인만 되거든. 그런데 방화는 사회적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손계하려고 부를 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4번 6번 가볼게요. 6번 형법 배우다 보면 워낙 잔인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보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갑은 을에 대해서 원안을 품고 그렇죠? 이게 은봉안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봉안. 절 주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가서 을의 처 병과 큰 딸 A를 머리를 강타 해서 실신시킨 후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전속했어요. 맙소사 맙소사 그럼 이거는 사람을 불태우서 죽이니까 현주건점을 방화 치사죄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붙은 집에서 빠져나오는 둘째 딸하고 셋째 딸 막은 거예요. 그래서 타죽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는 B하고 C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현주건점을 방화죄하고 불냈으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해서 죽였으니까 살인죄가 돼요. 행위는 두 번이니까 이건 경합법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풀어볼게. 현주건점을 방화 치사상죄 이건 부진정 결과적 가증범위예요. 그래서 중앙 결과의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 있는 경우도 성립합니다. 1번 틀렸네. 2번 갑니다. 2번 병과 애인을 강타하여 실신케하는 불냈으면 뭐가 된다 현주건점을 방화 치사죄입니다. 상상경합 틀렸죠. 그렇죠 방화 행위와 문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한 거 이거 이거는 법률상 별개의 범위에서 별개의 범위를 해야 하는 별개의 행위다. 그러니까 경합범이 된다 이거죠. 맞네요. 경합범 표현을 잘 했네. 4번 피해자 B와 C B와 C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지? B가 C 누구지? 어 여기 이거 방문해서 태워 죽인 거 이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현주건점을 방화죄하고 살인죄 경합범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경합범 답은 몇 번? 3번 이거 뭐 늘 푸는 문제죠. 7번 정당이 아닌 거 골라라 의사가 모발 이식 수술하면서 시술하면서 간호 조무사한테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한 거예요. 그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걸 옆에서 도와줬죠. 이건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답이 1번이네.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 등 노래를 합창하고 또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를 하며 행진하는 행위가 병원의 업무 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이 정도는 허용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업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것도 다시 따져봐야 되죠. 업무방해죄 그 쟁의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쳤고 수단이 합당한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되는 거죠. 이 판례보고 이 정도는 허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우소연에게 당시 증여세 포탈했다며 그래서 그걸 조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뭐하러 취재를 요구한 거죠. 이런데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대로 보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판례가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저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내가 이 입장이라면 내가 뭐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신문기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당신 뭐 성추행 관계에 있더만 내가 조사한 내용들 하면 내가 말도 안 돼서 하지 마 인마 끊어 당신 내 취재에 은하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도할게 아 끊는다 그랬더니 그냥 터뜨려 버릴 거예요. 우린 기자를 좋게 보죠. 근데 기자가 나쁜 짓 하는 놈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반발식으로 물어보는데 한 대 때릴 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기분 나쁘면 나한테 뭐 벼슬 일도 아닌데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판례는 이 정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땐 좀 더 피해자 입장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됩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내가 깡 좋은 두 살짜리 여자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던 블록을 발로 차고 얘가 두 살짜리라 그랬잖아요. 두 살짜리가 네 살짜리를 까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두 살짜리가 네 살짜리를 깐다고. 얘가 병신이죠. 그렇죠? 아니 어려서 두 살짜리면 상대도 안 되는데 찔찔 짜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끼어드는 거야. 엄마도 내가 볼 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너무 개입하는 건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건으로 대부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넣고 이거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살짜리한테 하지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자 피해자가 소름 뻗었고 이걸 막은 거예요. 넘어진 거지. 넘어졌더니 이제 그 피해자 쪽 그 두 살쪽 엄마가 고소했겠죠. 폭행죄로. 그래서 이게 대부분까지 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까지 갈 일이에요. 둘 다 열받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서 판례가 이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허용된다 이거예요. 답은 몇 번? 1번. 이건 뭐 다 사실 정당이냐 아니냐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따져야 돼. 정상균 보기 목적의 정당성 수산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긴급성을 따져봐야 돼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솔직히 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면 무조건 외우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야 뭐 늘 푸는 문제들이니까 자 이제 8번 책임능력 우리가 이제 책임능력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두 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형벌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형벌능력은 뭐냐면 책임능력은 책임능력은 형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책임능력은 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 뭐 또라이다. 그러면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임이 책임을 범죄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그렇죠? 비난 가능성 이거로 본다면 비난을 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능력은 범죄능력을 의미한다. 예 맞죠? 잘 냈네요 이거 음 그 다음에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일으킨 경우 사고 당시 심신비하게 했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교통사고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뭐 업무상 과실치상 뭐 이렇게 되겠죠. 구속요건 위법합니다. 형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랬잖아요. 구속요건 먼저 확인하고 위법상 의원하고 책임이에요. 근데 이때 얘가 뭐야 심신미약상태야. 그럼 미약이면 원래 감경할 수 있어요. 감경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스스로 술을 마신 거야. 그러면 이건 위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능력자로 봐서 감경 안 해줍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틀렸죠. 2번 답이네. 3번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죠. 형벌 못 보고합니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같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원래 우리가 4번 같은 게 보면 우리가 또라인지 아닌지 이거는 법관이 결정해요.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심신장애에 의심이 들어요. 아 얘가 아무래도 또라이 같아. 말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해.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감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안 해보고 했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2번이 좋겠네요. 9번 법률에 차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건 아니죠? 정식 차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죠? 어느 식으로 할 건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거 꼭 들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만 시험은 어려운 걸 잘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실력이라고요. 수험생활. 그걸 착각하면 누량진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 풀고 기본서 몇 번 풀 기본서 공부하고 몇 번 반복하고 문제집 몇 번 풀고 반복하고 그러면 이건 붙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런 게 만약에 처음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도 그러면 몇 번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모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복하는 거고 그냥 평범하면 누구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 지금부터 바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했어요. 제가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짧게 끝내셔야 돼요. 짧게. 내 말 잊지 마시고 자 법률의 차고가 뭐야 위법한데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그렇잖아요. 위법한 인식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네.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 집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률과 집단이 판단하는 거랑 문맹들이 판단하는 거 달라요. 저같이 형법 전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 집단은 다르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법규정을 몰라서 위법하다는 걸 몰랐다. 이거 법률의 차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례의 암이라고 되어있잖아요.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차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백히 틀렸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차고는 범위가 조각되어 벌하지 않다. 이건 애매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의 차고는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버라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의 탈락인지 책임 탈락인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잘못된 건 3번이니까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으로 내면 됩니다. 10번 중지 미수 제가 중지 미수는 넘겨볼게요. 문제 거의 작동할 게 여러 개네요. 이것도 만져야 되지 뭐 지워야 되지 그러니까 정신이 없네. 자 여러분 중지 미수는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우리가 미수가 3개 있잖아요. 자 장애 미수가 있고 불룩 미수가 있고 중지 미수가 있어요. 그럼 미수하면 어떤 게 원칙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미수 그러면 뭐야 이거지 이거 불룩 미수라는 게 거의 있겠어요? 시체를 향해서 총 쏴 죽어라 시체인데 죽어 죽어 이렇게 쏘는 놈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중지 미수 뭐예요? 칼로 팍 찔렀는데 허? 아프지? 내가 살려줄게.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면 다 장애 미수고 중지 미수면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이게 얘기한 거 강간하는 놈한테 아야 우리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할 텐데 왜 이러냐 이렇게 설득 안 해. 그게 이제 중지 미수의 대표적인 거죠. 자 봅시다. 어휴 찔렀는데 피가 많이 나와서 겁이 나서 중단했어요. 장애 미수죠?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왔고 딸이 울어서 그만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간해선 친해지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 장애 미수예요. 그 다음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아프다. 이것도 장애 미수입니다. 판례가. 여기 있죠? 친해지면 응해주겠다. 이건 중지 미수예요. 이거 보면 돼요. 판례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 상상 경합이에요. 이런 거 이것도 조금 문제를 잘 만들었다 그럴까 과감했다랄까 동일한 행위로 수개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기관총을 발사하여 여러 사람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의 행위로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 땅 땅 땅 땅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동일한 행위로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죽었으니까 수개의 죄가 됐으니까 상상 경합 기역 이거 그럼 니은하고 디근만 결정하면 되네요. 이것도 많이 했죠? 강도상의 범행이 끝난 다음에 강금을 계속해요. 그럼 이거는 별개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경합범 이건 경합범이에요. 답이 디귿밖에 없네. 그 다음에 행령죄 위탁을 이렇게 위탁관계에 의한 물건을 먹어치면 횡령이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맡겨놓은 걸 한꺼번에 치우면 어떻게 해요? 횡령이 한 번에 먹어치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횡령이 되는데 여러 위탁관계를 깨잖아요. 상상 경합 여러 위탁관계니까 여기 상경이죠. 그 다음에 도박에 습벽이 있다. 이게 상습 도박이에요. 근데 여기가 상습 도박하고 도박 방조도 했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상습 도박죄로 묶으라고 했어요. 포괄일죄. 이건 일죄예요. 자 미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인 한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금품을 나눠받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뇌물죄는 내가 의사표준소리라고 했잖아요. 여러 번 나눠주니까 일죄로 묶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배임수의 질 일죄로 묶어야 되죠. 일죄.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ㄱ하고 ㄷ 요거죠. 잘 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2번입니다. 12번 형벌 자 행위이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형벌에 대해서 유죄 재판하지 아니할 때는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자 제가 몰수를 공부할 때요. 이 판례를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몰수는 부가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가형.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주형한테 붙어가야 돼요. 주형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주형이 나오려면 일단 범죄가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유죄 재판 안 하면 원래는 몰수 부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하지만 3개만 예외라고 했어요. 유선사면. 제가 이 3개만 예외라고 했잖아. 유죄 재판 안 할 때 즉 책임 능력 없어서 무죄 나올 때도 만약에 살인죄 쓴 도끼 같은 건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때는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형이 선거 위에 했어요. 그럼 얘도 선거 위에 같이 때려줘야 되잖아. 부가형이니까. 아니라고요. 몰수만 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면의 효과는 주형에만 미쳐요. 몰수형에 안 미쳐요. 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가석방 자주 나오죠. 요새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3분의 1이에요. 요걸 외워 놔야 돼. 무기징역은 몇 년? 20년. 유기징역은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능하다. 요새 가석방이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벌금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합니다. 맞죠? 자, 집행유예는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는 3.153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근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때릴 때 1년에서 5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단 근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행이 종료될나부터 그럼 맞잖아요. 500만 원 이하니까 요거지? 1년에서 5년 예, 맞네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13번 몰수 자, 원래 몰수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에요. 범죄행위에 그럼 이거는 실행이 종료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실행이 종료 후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도 그게 범행위에 실제 기여를 했으면 몰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맞네요. 요거 2번 자,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표 꼬시는 거지. 야, 이거 따고 싶지 말게. 요것도 범죄에 사용된 거예요.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 오락실 업자, 상품권 업자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했던 현금 전부가 환전을 통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음 이건 늘 나오는 문제예요. 체포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있는 돈 이거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몰수할 수가 없어요. X 답은 4번입니다. 의외로 몰수가 많이 물어봤네요. 두 개가 15번 6개만 하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사형 1년이 넘는 징역이나 근거, 구류 몰수에 대해서는 선고의가 안 된다. 어떻게 돼요? 선고의 1년 이하의 징역, 근거 자격정지, 벌금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사형 안 되죠. 1년이 넘는 징역, 근거 안 되고 구류 안 돼요. 자격정지, 벌금까지만 되니까 구류 가려면 몰수 안 되죠? 어, 맞네. 조금 어렵게 냈네요. 자, 집행유예 선고할 때 집행유예 선고할 땐 보호관찰하고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렸네. 명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선고의에 보면 자, 3번 원래 선고의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1년 이하의 징역, 근거, 자격정지, 벌금 따라 외우세요. 이렇게 이걸 그냥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는 책을 안 가져가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 암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암기를 고민 안 하고 막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책이 늘어나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못 외우고 나중에. 시험 한 달 남겨놓고 필요가 없어요. 꼭 시험에 나오는 이 기출 지문들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얘가 집행유예 받았어요. 유예 기간이 경과한 거예요. 그럼 형 선고가 사라져요. 사라져도 선고유예는 안 돼요. 왜요? 자격정지 이상의 정가가 있으면 안 돼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도 자격정지 이상의 정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의 자유형의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집행유예 안 됩니다. 생각하세요. 징역 2년 때려놓고 1년은 집행유예, 1년은 실형. 이렇게 못 한다고요. 하지만 이거랑 구별할 게 병과할 땐 돼요. 형을 병과할 때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할 수 있어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네요. 15번 자, 증거유조제예요. 이거는 뭐예요? 증거를 위조해야 돼요. 여기에 증언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하게 했다. 허위 증언하게 한 거예요. 이건 증거유조제가 안 됩니다. 문서가 나오면 죄명부터 보세요.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법. 문서는 제가 죄명부터 보급한다는 게 더 빠르다. 공문서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이나 증명을 제출해서 허위 인정을 모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 발급받았어요. 이건 권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법이 될 수가 없어요. 유가증권 변조죄. 한번 봅시다.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 기재했어요. 그래서 카드 소지인이 점원에게 위금액을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냐 속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상점 정원한테 고기 내용 좀 정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드 받았으니까 당연히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정정해 준 거예요. 그럼 얘는 고의가 없잖아요. 그럼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야.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유가증권을 변조했으니까 간접정법에 의한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답이네요. 맞네. 4번 죄명부터 볼까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법 봅시다. 경찰관 갑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서 A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가짜 음주 적발보고서를 B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B는 속아갖고 형사 민원처리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처벌되지 않느냐 이용하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O야 X요? X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 이거는 성립해야 되죠. 자 16번 가장 옳지 않은 거 폭행은 뭐예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예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빗나가도 폭행죄 기줍니다. 그 다음에 상해죄 성립할 때 여러분 폭행의 고의로 때리면 폭행죄고 상해의 고의로 때리면 상해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릴 때 그렇게 해요? 이거 폭행의 고의 이거 상해의 고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때리면 상태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지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 없어요.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 특습폭행은 어떻게 하는 거야? 특습폭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문이 안 떠오르면 써먹지 못한다니까. 단다위 단체 다중 위험물건 휴대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휴대란 휴대가 뭐예요? 소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걸 우리나라 판례는 넓게 봐서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요. 자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했으나 단순 상해가 발생했어요. 상해죄가 성립하겠죠. 상해죄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 17번 동시범 자 옳지 않은 것처럼 독립행위가 경험한다는 건 뭐야? 의사연락이 없는 거죠. 동시범은 의사연락이 없는데 A라는 사람한테서 동시에 총 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 행위가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예죠? 이거는 폭행치사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늘 푸는 거니까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경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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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행위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결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동시범의 특예는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각각 행위를 했어요. 각자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입증이 안 될 때 인과한계 입증 안 될 때 적용한 거예요. 인과한계 입증 안 될 때 그래서 이걸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결과가 아예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동시범은 제가 맨날 말씀해 주잖아요. 이건 의사 연락이 없는 걸 동시범이라 하지 시간이 같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 이루어져도 동시범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아요? 2번이네. 2번 자 2번 자 그 다음에 18번 주거침제 범위 고의죠. 그러면 주거침이라는 게 뭐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 침입이라는 게 뭐예요? 쳐다본다고 침입이 아니죠. 몸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신체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맞고요. 적법 피 직장 폐쇄 자 직장 폐쇄를 한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나가라 이런 거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적법하게 직장 폐쇄가 되면 안 나갔다 하면 퇴도부릉죄가 되죠. 3번 회사 측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사무실을 지져서 회계장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구성요건이 신체 수색제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정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법에 보면 주주가 아 이거 보여다 그럼 보여주게 돼 있으니까 뒤질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정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 엘리베이터나 공용계단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지입죄에 들어갑니다. 객체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맞죠. 다음 몇 번이야? 3번 19번 명예훼손죄죠.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돼. 어떤 사실이냐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명예훼손인지는 사회통룡 갖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맞네요. 원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2번 갑니다. 아 우리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대부분은 전파됩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걸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례 외우지 말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걸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예요? 귓속말로 한 거 귀엣말로 한 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병실에서 얘기한 거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다음에 범죄 경력 기록 보여준 거 전파 가능성 없다. 기자한테 얘기한 건 기사화 된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거잖아 그냥. 범죄 경력 기록 보여준 거 전파 가능성 없다. 맞네. 그다음에 비공개 대화방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럼 전파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X 3번이 틀렸네. 4번 우리가 위법성이 310조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은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된다고 판례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보세요. 그럼 해봅시다. 허위 사실을 우인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시했어요. 그러면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이거죠. 이거.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은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된다. 딱 맞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전파 가능성 친족 상돌에 자, 이건 뭐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사돈지가는 친족이 아닙니다. 사돈지가는 친족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인정? 돼요. 이거 틀렸네. 1번이 답이네. 2번 장물죄 자, 여러분 장물죄는 신분이 두 관계가 나와야 돼요. 자, 피해자하고의 관계가 있고 본범하고의 관계가 있고 이렇게 장물범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친족 상돌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1항일 때 필요적 감면이에요. 여기는 근친이면 형 면제 나머지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물범과 피해자 여기예요. 장물범과 피해자 동고 친족이에요. 그럼 근친이에요. 형 면제 맞네.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동고 친족이에요. 1항이에요. 그러면 필요적 감면 맞네. 감경 또는 면제한다. 맞아요. 2번. 외할머니의 친동생은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워두세요. 우리가 친상법을 다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문제는 함정으로 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기죄에서는 누구하고만 따지면 된다 했어요.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범이 직계열적이야. 그럼 근친이죠. 형 답은 몇 번이야? 1번. 21번.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이걸 뭐 횡사행 뭐 이따위로 외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을 기망해서 가져가면 이게 사기고 타인 소유 자기 점유는 횡령입니다. 우리 절도죄 제3자 처음 배울 때 여기 써있잖아요. 사기가 되려면요. 타인 점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맞네. 사기 쳤을 때 대금이 1급 지급됐어요. 그렇죠? 공제할 필요 없어요. 전체가 피해액입니다. 공제의 한 차액이다. 아닙니다. 이거 틀렸네. 3번 소송사기는 어떻게 돼요? 소송사기는 확정시입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수예요. 왜? 기판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다. X예요. 그 다음에 사기죄에서는 처분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처분 결과에 대한 의사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인식이에요. 결과까지 인식해야 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22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변명하여 이런 문제 좋아요. 아주 좋죠. 이런 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늘 말씀하지만 좋은 문제예요. 자,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설비를 선계하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해서 하는 거죠. 특수강도는 어떻게 해요? 야간 주거취직강도 흉기유대 2인 이상 합동 특수강도는 어떻게 해요? 단다위예요. 단체 다중 위험한 물건 특수절도 어떻게 해요? 손계 후 손계 후 야간 주거취직 절도 흉기유대 2인 이상 합동 결국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런 문제 좋아요. 이렇게 조문 외우셔야 돼요. 그냥 판례만 됐다 외우면 아주 멍청한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 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야 돼요. 23번 저한테 배운 분이 합격해서 면접 보러 가니까 어떤 놈이 물어봤대잖아요. 형법 판례 외우는 어떤 게 제일 기억나냐 그래서 그 학생이 저는 조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을 모른다고 그랬대잖아요. 걔가 모르는 거예요. 걔가 아무것도 모르네요. 자 무고죄는 허위사신고인데 객관설입니다. 객관설 그래서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고 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해요. 그럼 무고죄 안 돼요. 무고사실 중 일부가 혐의 없음 밝혀졌을 뿐 나머지는 무고사실이 인정되면 당연히 무고죄가 되겠죠. 문제 같지도 않네요. 자 3번 어 다소 정황이 과장됐어요. 허위사실이 아니야 좀 약간 뻥친 거예요. 사람 말하다 보면 약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아파 아이 아파 죄는 아지 아픈데 아이 아파 이랬다고 그래서 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갖고는 무고죄가 안 되죠. 여긴 똑같잖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 무고죄 안 돼요. 답은 2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24번 공동정범 색깔을 바꾸니까 조금 지루한 게 덜하네. 그렇죠? 아까까지는 똑같은 거 보니까 약간 지루해지는데요. 그렇죠? 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자 부자기범의 공동정범이 안 돼요. 착수 전에 이게 중요하지. 착수 전에 이틀 하면 그 다음에 과실로 했어요. 이것도 됩니다. 과실범위의 공동정범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이 일부 종료에 가담할 수도 있어요.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가공인 의사가 1박만 있어. 이거 편면적 공동정범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X 그러면 가 다 라 가다 라 가다 라 2번이네요. 그렇죠? 24번에 2번 자 라스트 라스트 힘들죠? 아유 더워요. 너무 더워. 여기까지 강의하러 오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오기 싫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있죠? 그걸 견디는 게 힘든 거죠. 그게 수험생활이에요. 다 그럴걸요.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노력으로 극복하고 참을성으로 극복하고 아니면 옆에서 강제해서 하는 거고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죠. 잘 참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그 다음에 행복이에요. 이게 맞아요. 제가 살아보면 아주 힘든 일이 있어야 행복이 와요. 이게 없잖아요. 행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하더니 막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행복할까요? 돈이 맨날 있어. 그러면 아마 행복하지 않을걸. 내가 볼 때는. 마약이나 하게 될걸.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가족들 밥 사주고 이럴 때 그 행복을 몰라요.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갖고 가족들 밥 사주고 이럴 때 좀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해갖고 조금만 견디면 돼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 자 직권남용죄라는 게 뭐야? 남용이라는 개념이 뭐야? 자기 직무범위에 들어가는데 실질을 위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약간 위법 부당하게 이거 이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제도 되면 어떻게 해요? 조문이 그게 됐어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다 직권남용 행위로 이해해야 돼요. 그대로죠. 법주문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퇴임전 아 자 보세요. 임무를 그만두기 전에 공모했어요. 그런데 퇴임 후에 범해까지 자 퇴임전에 했던 행위가 퇴임 후까지의 공범이 될 수 있을까? 잘렸는데 여러분 공무원에서 잘리면 힘 써요? 못 써요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리면 힘 못 써요 자 그래서 이게 특별한 기능 행위 지배가 있다 이런 경우 빼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기 그만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에서 자 보세요 내가 공무원인데 부하직원을 시켰다 직권남용죄예요? 아니면 이건 따져봐야 돼 내가 얘한테 일을 시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돼요 근데 공무원이 일반 사인한테 시켰어요 국민한테 시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인에게 했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바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해당할 수 없다는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다 한번 풀어봤는데 아주 문제가 좋네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노력을 해갖고 단순 판례만 나열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문제 잘 낸 겁니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만점 맞는 게 중요한데 형법은 만점 맞을 수 있거든요 만점 맞을 수 있어요 만점 과목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다 필수이기 때문에 만점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꼭 그러잖아요 많이 보지 마시라고 어려운 문제 나온다 그러면 또 기본사에 해라 판례해라 판례집에 뭐해라 심화강의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강의 듣고 그 책을 그대로 외우시고 기출문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판례 딱 지분하면 돼요 최신판례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 뭐냐면 수험생이 자꾸 어려운 걸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90점 이하 나올 때까지 책을 여러 권 보면 안 돼요 꼭 영어 못하는 애들이 영어 책 여러 권 봅니다 그러면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늘어요 한 권을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는 딴 책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책을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들으시고요 책 다음에 바꿔서 이 책 보시고요 이거 끝나면 이거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돈을 벌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아들 보고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우리 아들 시험 보러 갈 때 내가 좀 느낀 게 나는 그러면 학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뭐 다 가르쳤죠 저도 그냥 학생들의 수요가 전부 다 많이 가르쳐주는 게 수요니까 그냥 막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건 자신 있죠 가르치는 건 자신 있죠 강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가르치는 건 강사가 잘하는 거는 난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강사가 잘하는 건 줄여주는 거예요 딱 이것만 봐 저는 이게 좋은 강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한테도 학원을 구를 때도 그런 사람이 좀 나와주길 바랬어요 근데 없더라고 그냥 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똑똑한 학생은 붙어 나가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져요 무조건 그건 학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학원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학생을 뽑아오는 방법만 연구하잖아 그리고 광고에 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22년째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공무원 시장에서 최전방이 노량진이에요 최전방에서 22년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노량진의 최고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본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늘 맨 앞에 있었고 늘 가르칠 때도 수강생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시달리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그냥 수업 듣고 잘 참고 처음에 몰라도 그냥 듣고 있으시고 그러면 금방 돼요 여러분 법학은 IQ 80만 되면 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여튼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면 해야 되요 하여튼 고생하시면 하여튼 고생하십 당